지원 채영이 초코 그거 먹는거 초코 저기 초코 챌린지 거기서 초코 치킨을 먹었어요 내 눈보다 낮은 가시나 아니야 아니야 동가 동라 동가 동라 언니 뭘 사야해 이렇게 자면 되겠나요 와 방향 가가지고 2명 방인데 4명이 이렇게 누워서 자가지고 이렇게 자면 되겠다 하면서 규리언니랑 잘 놀렸어요 우와 우와 진짜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양양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딴 딴 딴 이거 하는 장면이야 우와 아 아 이거 채린아 숙소 편에서 아 미안해 삐용주방에서 있었어요 저요! 꺄! 꺄! 내가! 나.. 나.. 나 어려지네? 뭐라고? 뭐라고? 나경이가 MC본 편 있잖아요 채널라이 프로 문제있는 보시기 아니! 아니 나 말하지 않고 내가 스포팔이라고 아! 아! 아!